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인 손정민 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사고인지 사건인지 규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한 달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원인 결과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러나 정찰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갈수록 의혹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고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이 손정민 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임이 형성되고 있고 또 매일 거의 매일이다시피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손정민 군의 사망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또는 이 새로운 증거 또는 cctv 화면을 확보한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가 설명을 하는 분야에는 그 유튜브에는 몇만 명씩 6, 7만 명씩 생방송에 모이기도 합니다. 아주 기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됐길래 왜 서울 시내 한가운데 즉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려있는 공간이고 시민들이 다니는 공간인데 거기서 일어난 사망사건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의혹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의혹스러운 사건은 이 사고와 관련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존의 제도권 언론들이 거의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이원화된 한 단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도권 언론은 보도를 하지 않고 유튜브들이 중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또 거기도 유튜브는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 하면 그러나 자극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는 조작해서 뭔가 사실을 현실과 다른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해서 지금 다원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이 사건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한 달을 맞이해서 지금 손정민균 사망사건 관련해서 전국에 모인 사람들이 왜 이들은 한 달째 분노하고 있나 하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일인 지난 1월이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서울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성장강 부근에 의대생 고 손정민씨 온 오프라인 추모 집회를 위한 흰색 전광판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16일을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손씨는 지난달 25일 이곳에서 실종됐다가 5세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주최책은 아크릴판에 손씨의 이름인 초성인 손정민 씨엇지엇 미음 글자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시민 100여 명이 정미나 미안해 같은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전광판 앱을 켜고 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온라인에서는 손씨를 추모하는 시민 600여 명이 화상 대화 플랫폼에 모여서 공개수사 진실규명 같은 문구가 적혀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폐 생중계를 받습니다. 손씨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전국 각지에서 손씨를 추모하는 발길이 꺼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달 오후 2시에는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한 150여 명의 추모객이 이곳에 제각각 모였습니다. 일부 시민은 집회가 끝난 오후 9시까지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원도, 인천, 경기도 등에서 모인 사람들 물론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결같이 손씨의 사인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즉흥으로 이루어진 자유바란대에서는 손씨 부모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우리도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왜 타인의 죽음에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내 자식 잃은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서 온 김환기씨 56세입니다. 내 아들이 증민이랑 비슷한 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식 잃은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 나라도 나와서 손씨 아버지를 위로해 주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 모씨 이런 예산입니다. 제수를 하고 있는 손주가 한 명이 있다면서 우리 손주를 잃은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 먼 걸음도 아닌데 추마라도 해야 제 아버지 두고 가는 증민이 발걸음도 떨어질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집회 현장에 처음 나와본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정치색 없이 추모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집회 주체 계획을 경찰에 신고한 두 명도 20대 청년입니다. 이 중 한 명은 대학생입니다. 주체자 A씨 24살은 추모 집회가 정치적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회를 기획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 세대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주의깊게 본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 중에는 손씨의 죽음이 단순 실종사건이 아닌 권력이 덮은 죽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손씨 부모의 공감하는 50대 60대 연령층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낮 11시부터 버스를 타고 왔다는 황모씨 65세입니다. 서초 경찰은 증민이 사인은 맹맹백백히 밝히라는 손편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됐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라면서 부모 심정을 생각하면 내겐 세월호 사건만큼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국민청원을 왜 빨리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 억울한 청년 죽음에 침묵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기준 손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은 44만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민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 되면 일시적으로 비공개 처리가 되고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가 검토에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끈다는 겁니다. 벌써 20만 명이 넘어섰는데 경찰이 한 달째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수사에 대한 불신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차 집회에서도 참석했다가 인근 주민 B씨 53살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밑이 뻘이라서 평영은 그냥 걷지도 못한다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제일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초경찰서 강력 7개팀을 모두 투입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씨 실종 당일 목격자 7명을 추가로 확보했고 불상의 남성이 평영을 하면서 강 깊은 곳까지 들어간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도 지난 18일 공개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대한 체면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날 일부 시민들은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누워있던 장소에 모여서 경찰 수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낚시를 하던 목격자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경찰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 또 자기 주량이 있는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실 수가 있느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추모 공간에도 청와대는 경찰 수사의 엄정이 대치하라 특검을 도입하라 썩은 나라 같은 내용의 손팻말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서 확대 재생상산되는 루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장모씨 51살입니다. 손씨의 혈연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는자라고 했습니다. 지난 1주간 일부 유튜브들은 국내 뉴스가 아닌 외국어 버전 뉴스에만 보조됐다면서 손씨가 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바닥에서 다량의 혈연이 발견됐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모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입니다. 국과수는 손씨의 사인이 익사로 추등된다는 소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서초 김카스는 손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네티즌들을 상대로 위법 여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강공원이 가진 상징성과 공간의 특징이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껏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장소에 제대로 된 CCTV도 없고 결국 목격자 진술에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당장 내가 실종이 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없으면 나의 실종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데에 동질감을 느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보나 추측성 기사가 나가면 즉각 해명을 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일부 유튜브가 돈벌이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는데도 경찰의 구체적인 설명이 다소 늦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쌓아온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23일 손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를 불러서 일곱 번째 조사를 마쳤습니다. 바로 A씨입니다. 경찰은 손씨가 숨길 당시 신고 있었던 양말에서 채취한 토양성분과 한강변 잔디밭 그리고 수면 아래 흑성분 등의 비교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A씨에 대해서 일곱 번 조사를 했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각도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유족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나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그 유족에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고 그래서 지금 주말마다 여기에 아주 수백 명씩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곳에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해 주게 되는데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미주할 고주할 캐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가치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동일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행적들이 너무나 이상해서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마치 형사처럼 추리소설을 풀어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단서를 잡고 확인하고 다시 CCTV를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5만 명, 6만 명, 7만 명까지 동시에 접속을 해서 보고 있다는 것 우리 사회의 아주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 경찰은 이 사건을 왜 제대로 설명도 못해 주고 있을까? 그렇게 많은 유튜버들이 말하자면 무슨 살인사건처럼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아니다, 기다, 맞다, 아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그런데 이런 설명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에 추측, 억측을 대해서 마치 사건은 저 멀리 하늘나라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줌을 당하거나 또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론적으로 공권력에 들어서서 아주 권위적으로 풀어준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관심이 없고 국민들이 신경을 안 쓰면 아예 그냥 묻어버리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권력에 대한 북신. 그리고 불통. 공권력과 시민. 또 시민 사이의 불통. 언론의 보도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미스터리와 함께 엮어져서 그리고 안타까움이 더해져서 지금 한강시민공원에 고스란히 주말마다 그리고 주중에는 온라인상으로 유튜브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